드림콘서트 MC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림콘서트 MC 보러 가는 날인데요 머리가 제가 오랜만에 아이돌 머리 탈색을 하고 머리를 염색을 했거든요 지금 아주 머릿결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안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아서 아무튼 드림콘서트 MC 보러 가는데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겟 메리 윗 미 메리 포 드림콘서트 레츠고 안녕하세요 여기 드림콘서트 제 대기실 현장이고요 아까랑 서로 다르죠 준비를 마쳤습니다 키시트 포스터 도영 지나가면서 나의 향을 느끼게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스타워팬이 하나 되어 즐기는 K-POP 최대 콘서트 이렇게 염시로 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건강스럽고 오늘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긴 만큼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들처럼 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파이썬 드림콘 드림콘을 보러 갑니다 나한테 안 와주니까 내가 받아라 어 커피 내가 준거야 이거 아까 뭐가 진짜 누가 하나 반겨줘서 다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 자자자자 자자자 가면 이게 솔로만으로 지켜줘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리고 연결했을 때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고 아무튼 여행은 지금 드림콘트고요 여름만에 코로나 명의 연결이 왔습니다 네 도영이 형과 지성이 형과 헬스트레이너 분 같이 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분이랑 같이 트레이너 분이랑 같이 트레이너 아 몸이 아 맞아요 잘 먹고 운동 진짜 운동 잘 하려면 잘 먹어야 돼 네가 뭘 알아 나 잘 나도 트레이닝 했어요 진짜 드림콘트가 3년만에 다시 하고 2년만에 응 3년만에 3년만에 응 That's good 여기까지 올라와 주신 거예요? 아 염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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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삼 오늘 김에 효율적이라 라고 하지 오늘 김에 우리가 준비하는 애플파이도 네 오늘 레드벨벳 다 진짜 꽃가루를 날려주세요 근데 꽃가루를 날려주세요 몰라 나 그거 알려주세요 아니 우리 친구잖아 아 그러네 친구가 하나도 못 봤어? 야 그게 모두가 따라할만한 진짜 서운하다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볼을 톡톡 톡톡 하고 이렇게 날려주세요 우리 비하인드 카메라에도 얘기 좀 했어요 도영씨 손 왼디씨 네 오늘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? 양손인데요 양손인데요 양손입니다 네 손 왼디씨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? 소원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도영씨 네 저 잘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잘 계시고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또 올라와 잘가 안녕히 계세요 제가 언제나 열려있어 닫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가슴이 웅장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모먼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귀여워서 이거 정말 redefining 세네요 아 Ji 아 드림콘서트 안녕하세요 드림콘서트 드림콘서트 MC 오늘 마쳤습니다 네 정말 잘했다고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대면으로 팬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였는데 딱 일단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진짜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크게 들더라고 왜냐면은 떼창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그리고 팬들의 응원 소리 또 환호 소리 이런 것들을 실제로 들을 수 있으니까 와 뭐 MC도 물론 좋았지만 너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아무튼 저한테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응원하러 와주신 팬분들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시신이 짱 빠이빠이 안녕 안녕 정말 우리 다음번에는 실제로 꼭 봤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 halo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